안녕하세요. 오늘의 쇠는 초밥입니다. 이거 먹방? 안 threaten? 평소에 많이 먹어야겠다는UU. 수치 Steak. 매콤한 꼬부김. っ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랑 미니냄새우 뼈 differentiation 뼈는 무게로 손질하는 선물로 novo 3 Dioses click 끝 귤 아 힐링 고추 고춧가루 양파 파 결함되어있는 양파 초라색은 청양고추 김치 깡팥 보컨 우유 계란 먼저 바로 팽이버섯 계란 볶아줍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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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썰어가jan 물은 어디에 도룬지 밥을 더 맛있어 보인다 고기를 썰어가면 자른다 젓가락 설탕 진짜 menos 닭다리 거리두 eu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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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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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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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소금 후추 소금 고춧가루 불러내보증 계란 소금 소금 계란 계란 고추냉이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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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rrelation 점심 흡수 감사합니다.